오랜 시간 분쟁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그룹 50-50가 2024년 새 출발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50-50는 한 해 동안 미국 금원 차트 빌보드 핫100 차트는 물론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렇게 글로벌한 행보를 기대케 했던 그들은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그간의 활동을 얼룩지게 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공방을 펼친 듯 멤버 키나만 폴로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키나는 신인상을 품에 안으며 50-50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만다리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신인상을 수상한 50-50 키나는 이렇게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신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전홍준 대표님을 비롯한 어트랙트 식구분들, 임원직 분들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라고 폴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일어나게 해주셨던 건 항상 허니즈 덕분이다. 정말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좋은 음악과 앨범으로 꼭 보답해드리겠다. 감사하다라고 응원해 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키나의 모습은 그야말로 반짝반짝 빛났는데요. 수많은 그룹들 속에서 홀로 참석했음에도 그 누구보다 돋보였던 키나였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키나는 따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요. 키나는 소속사를 통해 한결같이 한자리에서 피프티 피프티를 위해 응원해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우리 허니즈 제가 더 많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리고 다시 한 번 피프티 피프티의 노래로 한 번 더 즐거움을 드리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3회 서울가요대상 시상식에서 올해 발견상을 수상한 데 이어 생애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귀중한 상인 신인상까지 얻은 피프티 피프티인데요. 그 영광의 자리를 어쩌면 모두 날릴 뻔했지만 키나가 극적으로 돌아오면서 멋진 모습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키나의 소감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이기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피프티 피프티로 돌아온 키나와 팀을 박차고 나간 사민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을 하던 세나, 시호, 아라는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위약벌 소송을 당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키나는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해 글로벌 음악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등 나홀로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렀습니다. 멤버들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나선 뒤 어트랙트는 이들의 배후의 피프티 피프티를 외주 프로듀싱한 안성일과 더기버스가 있을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또한 안성일이 사인까지 도용하며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어트랙트로부터 무단 강탈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안성일은 이를 줄곧 부인했으나 회사로 돌아온 키나는 안성일의 지시를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 약 7개월째 세나, 아란, 시호와 키나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세 사람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는 패소했으나 어트랙트가 먼저 이들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그들이 원하던 자유의 몸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어트랙트는 지난해 12월 19일 세나, 시호, 아란, 사민에 대해 전속계약 기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보를 전속계약 부담 파기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더기버스와 안성일, 비이사, 그리고 사민의 부모 등에게 공동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볼은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 원가량의 명시적 일부 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키나는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피프티 피프티 공식 유튜브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키나가 시야의 스노우맨을 커버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키나가 2023 빌보드 뮤직 어워드 프라이빗 파티를 위해 LA로 출국하면서 찍은 왓츠인 마이백 등 다양한 개인 콘텐츠가 공개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상식에서 좋은 결과까지 얻어내고 있죠. 무엇보다 피프티 피프티 2기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키나가 돌아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해진 계획인데요. 이러한 키나의 활약을 보고만 있기에는 배가 아팠던 것인지 사민도 자신들만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새해부터 피프티 피프티 활동으로 바쁜 키나와 달리 사민은 자신들이 바랐던 모습과 정반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민은 최소 130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을 떠안았지만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과 달리 아직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듯합니다. 사민의 팬클럽은 최근 공식 SNS를 통해 전 멤버들의 변호사는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전 멤버들의 메시지를 전달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사민 측 법무팀은 현재 소송을 통해 결과적으로 원하던 전속계야 캐지를 상호간 통보를 통해 이룬 상황으로 더 이상 어트랙트의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기에 팬분들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법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지호, 정세현, 정은아 3명의 멤버들은 건강을 회복해 가면서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고 있고 새 소속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음악 활동을 유지해 가려는 의지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되겠다는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팬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할 것이고 조금 더디게 느껴지시더라도 믿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프티 피프티 팬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검사 키트 조작하고 잠적했다가 뒤통수 때린 것들이 선하다고? 저 계정 자체가 팬인지 투자자들 모임인지 의심스러운데 입장문이라는 걸 어떻게 믿냐? 저게 진짜면 쟤들은 돌이다. 반년 동안 스케줄 서른 개도 노예라고 무단히 탈한 애들을 어디서 데려가냐? 소속사를 찾는다는 거랑 선한 영향력이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나? 이미 이전 회사에서 그랬는데 다음 회사에서 안 그럴 거라는 보장이 있나? 받아줄 멍청이가 있겠냐? 언제 통수칠지 모르는데 위약금 물어주면서까지 데려갈 실력이 안 되잖아. 배신의 아이콘인데다 소송 걸린 애들을 누가 받아준다고 등 이들의 어이없는 입장문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번 그런 멤버들이 두 번은 또 못 그러겠느냐는 업계 시선이 있다. 게다가 이미 소송 과정에서 배신 등의 이미지가 강하게 더 씹혀진 만큼 소속사로서도 쉽게 손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명이 투자를 받아 1인 기획사 형태의 회사를 꾸리거나 에이전시 같은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뒤띔했습니다. 이러한 3인의 행보를 두고 전홍준 대표는 130억 소송 중인 현재의 신경을 직접 전하기도 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마침표를 찍는 손배소 기사 나가서 마음이 씁쓸하다. 내심 계약 해제한 3명이 뒤늦게라도 혹시라도 어제까지라도 돌아왔으면 바랬다. 만약 돌아온다면 내 마음은 대중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어떨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을 3인이 져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안 좋다.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겠나라며 오늘로써 더 이상 맺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씁쓸해했습니다. 또한 그룹을 만들어 성공하는 확률이 1억분의 1인데 그걸 뚫고 성공을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봉을 나눠가져야지 왜 욕과 화를 불러일으켰나. 만약 길을 잘못 갔으면 다시 되돌아와야지 않나라며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않나. 이제 18살, 19살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 연예계를 어떻게 하나 다 썩은 거다라고 안타까워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최종적으로 손배소에 들어갔다. 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가요계 속으로 피프티 피프티 일기가 사라졌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바보처럼 기다렸다. 안 되는 건 안 되네 마음이 너무 무겁고 내가 만든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준 사람으로서 이렇게 떠나보내게 됐다. 되돌아보니 그 세월이 그렇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프티 피프티 이기와 새로운 걸그룹 결성에 집중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회사는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후 멤버 찾는 일에 몰두해서 더 멋진 아이들로 더 멋진 음악으로 빨리 컴백시키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프티 피프티의 모습을 볼 날도 멀지 않은 듯한데요. 키나를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날 피프티 피프티의 모습은 어떠할지 기대해보며 앞으로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